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당분간 8월 말까지 30도 안팎의 더위 정도만 이어질 텐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 2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5에서 40mm가량을 기록한 상태고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최대 80mm가량의 많은 양의 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 소식과 함께 더위는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현재 포항이 2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의 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간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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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